어때요? 여러분 오늘 설레는 밤 되실 것 같아요? 아 벌써 마지막 곡이라니 지금 많은 벌레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저희를 환영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벌써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! 전할 말이 있는데 저희 북이어 4관 한 거 아시죠? 네 화이트 열심히 활동 중이라 북이어 많이 듣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동까지 우주소녀 북이어 요즘 대세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렇죠 수빈씨? 그렇죠 수빈씨가 귀여운 표정을 오늘 엔딩했잖아요 음악중심에서 아 오늘 엔딩해서 아주 너무 상큼하고 귀여웠는데 아빠 재현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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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마지막 노래 불러주세요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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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네 네 이제 수많은 짤들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곡은 저희가 부탁기 전에 활동했던 곡이죠 부탁기 전 아니지 부탁기 후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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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기업 전 부기업 전 뭘까요? 네 맞춰주신 분들께는 사랑의 하트를 써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정답 하트 써드릴게요 네 라나러브 들어드리면서 오늘 또 안동 우정 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오고 싶은 안동이네요 날 반겨주신 안동 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곧 더 더워질 텐데 우주소녀 부기업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주시길 우주소녀가 바랄게요 저 우주소녀에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! 저 안동 좋아해요